이건 토종마늘이네 가보정도록 시작해야지 자동티비 앞면 원산대교 앞면 원산대교 앞면 원산대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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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대교랍니다 맛있어요 이건 사장교입니다 사장교입니다 아 네 사장교 사장교가 되겠습니다 좋구나 날씨도 좋고 또 하나하나 보네 여기 한구여 여기 한구네 옆에는 한구도 여기는 태안 안면도 꼬치해수욕장 근처에요 마늘이 이렇게 붙어 마늘이 이렇게 쫙 뛰는거 봐요 오메 마늘 여기는 옥수수밭이네 옥수수밭 쫙 잘 지으셨어요 마늘 잊지마라 엄청 넓네 마늘 이거는 이건 토종마늘이네 이건 토종 이건 토종마늘이라서 호비를 캐야 되고 이건 아마 홍산마늘인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다 잘랐네 마늘종을 잘랐어 이렇게 이야 멋있습니다 모내기 하기 전에 이렇게 써레지를 하고 있습니다 써레지를 여기가 태안입니다 태안 안면도 써레지를 하고 있습니다 좋다 보령 구경 더하기 대천해수욕장 부터 오소산 오소산 문창포 보령원 충청 수영성 외연도 외연도 못가본것 같다 느낌의 죽도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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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선시장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생긴지 그렇게 오래되는지 아는데 노랗 노랗 가보지면 노랗게 색깔이 노랗 가보지면 노랗게 색깔이 개도 있고 오 여기가 향태수산 음 아 여긴 좀 현대식이네 현대식 진싹 극에 4만원 오오 지금 들어온거에요 판매받아서 이런거 좋은거 암케 암케 네 키리에 4만원 이런거 암케 키리에 4만원 아 주연대수사이네 네네 파이팅 어 아니야 아 자동티비